해상왕 정보구가 동아시아 해상편을 장악해서 해양강국으로 또 김대경 후포수협장님도 와주셨고요. 송재일 동해구기저수협장님을 비롯한 여러 우리 수상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광활한 동해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해바다가 지닌 무궁무진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또 가치를 우리 지역주민들 땡패트에 오래 기다리신다고 말씀 시간을 배려해 주셨어요. 감사의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곳 블루시티 영덕에서 제27회를 이렇게 맞이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에 지금 채 있습니다. 그 이런 이런 한강석 독도수소가 표창패 영덕군 남정면 북영리 오천계장 박우지사 강성조 축하드립니다. 축하합니다. 열어대시고 기념촬영 하겠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불법 어업 근절과 어업질서 확립에 따른 걸까요? 축하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